의성신을 저승에서 정토에서 무슨 용도로 쓰인다는 걸까요? 의성신은 그러니까 지금 의성신 신경 안 쓰셔도요 우리 영혼이 견성을 해 있으면 정토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성신은 에너지 몸이 있으면 더 많은 능력을 부리는 거예요 그 몸으로 중생구지하러 다니는데 더 도움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현상계에 무련할 수도 있잖아요 의성신은 그렇다고 무련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성신은 용도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저승세계 얘기할 건 아니니까 다만 용도로 말하면 더 다양한 우리 정토에서 황금갑옷 입고 있는 격이니까 더 다양한 능력을 부리는데 저는 의성신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성신이 생길 정도로 공부를 할 때 육바람의 실력이 더 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화엄경 일지이지마다 의성신 닦는 걸 노는 이유가요 일지이지 올라갈 때 의성신을 닦아 놓으면 고렙에 올라가는데 유리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큽니다 의성신 없어도 여러분 하실 거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견성을 하세요 다만 더 능력을 개발하고 싶다 고렙으로 가고 싶다 이럴 때 의성신을 유념하시라 활용하시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.